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16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조각조각 조금씩 조금씩은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솔직히 전해드리는 저희도 그렇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저거 중요한 건 같은데 저게 뭐야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보지 마시고요 듣기는 들어봤는데 또는 처음 듣는데 하는 분들은 여기 잠깐 모이셔서 저하고 공부 좀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그분 저자는요 이 책 쓰신 분입니다 이 책 보이시죠 심플한 제목 메타버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원생 대신 보내는 줄 알았어요 교수님에 바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라고 스스로를 설명하시네요 제가 전공은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로봇했다가 산업공학했다가 인지과학했는데 인지과학이 가장 사랑스럽더라고요 인지과학?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알겠고 사이언스 인지과학이라고 하면 뭔가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관찰하고 그런 건데 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심리학하고도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인 메타버스하고는 관계없죠? 좀 있습니다 중간에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기도 좀 저는 모르니까 설명 못 드리고요 그냥 그런 키워드로 꽤 듣기는 했어요 가끔씩 아마도 교수님도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도대체 메타버스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보통 뭐라고 설명하실까요? 되게 사실 어려워요 오늘도 첫 번째 질문으로 Frequently Asked Question 넘버원을 던져드릴게요 그냥 짧게 이야기하면 아바타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 쉽지는 않지만 이것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바타, 소통, 디지털 세상 세 가지 키워드로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싸이월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사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에 하는 휴식격이라고 좀 봐요 지금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대비에선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싸이월드 사실 계속 갔으면 더 좋은 메타버스로 지금 성장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약간 정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싸이월드는 대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도토리 그 말은 뭔가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서로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야말로 서로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하는데 그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서 활동의 주체가 되는 각각의 캐릭터들한테 옷도 입히고 키우기도 하면서 마치 실제 생활을 거기에 살짝 이입시킨 듯한 활동을 하는 거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경제활동 돈도 쓴다고요? 네 경제활동을 내가 소비자 역할도 하지만 그때 도토리를 썼잖아요 도토리를 벌어서 도토리를 내가 현찰로 바꿀 수가 있어 뇌물건도 팔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미니온페이지 꿈이고 아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걸 넘어서서 실제 세상에서 하고 싶은 공연을 본다라든가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라든가 실제 세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메타버스화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연도 하더군요 정말 네 공연에 대한 샘플이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실제 네 그런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냥 한다는 얘기만 들었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메타버스다라는 겁니까? 네 네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게 그거 그냥 보고 시작할까요? 어떤 영상인데요? 뭐 BTS 좋아하시면 BTS가 작년 9월에 다이너마이트 처음 나왔을 때 안무 뮤직비디오를 거기서 공개한 게 있어요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공간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게임이라고 했지만 걔네가 메타버스로 진화하겠다라고 거의 지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 플랫폼을 그거 중에 하나가 공연장이 그 안에 있어요 BTS 뮤직비디오가 두 가지 버전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그대로 나오는 버전이 있고 그들을 아바타르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버전이 있고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상이 일단은 안 본 저로서는 어차피 공연장에 안 가면 그거 찍은 거 온라인으로 보는 건데 그렇죠 온라인으로 보는 거를 게임 안에서 본다면 상상을 하자면 그걸 보는 내가 캐릭터로 있다는 것일 텐데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화면으로만 볼래? 아니면 화면 안에 또 화면이 있고 보는 네 뒤통수도 보이는 걸로 볼래? 그 차이인데 맞아요 내 뒤통수를 본다는 게 그리 그렇게 더 좋은 일일까 싶긴 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인지적으로 봤을 때 아바타에 대한 감정이나 공감성에 대한 이입인데 뒤통수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그 공간 안에서 뮤직비디오가 있고 내가 그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춤을 출 수도 있고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그 행동을 할 수 있고 또는 잠시 후에 경제 얘기할 때 좀 더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BTS 안무를 거기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안무가 원래 판매된 상품이 아니잖아요 안무가 개인이 구매하실 수 없잖아요 안무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안에 캐릭터인 내가 그 춤을 출 수 있어요? 똑같이 춰요 저도 춤을 전혀 못 추는데 거기서 똑같이 춥니다 BTS 안무를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손이 일로 가고 이거 아니라 네 자동으로 돈 내면 저절로 그냥 추는 거고 새로운 상품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안에서 혹시 그 영상이 있으면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그럼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 처음 보시는 분 있죠? 솔직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보고 나니까 일단은 아 이게 어떤 기분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하나 있고 저는 그냥 공연을 그 안에서 저의 아바타가 같이 보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공연 자체의 때깔이 다르네요 그렇죠 경험이 달라집니다 그냥 다른 공연이네요 그냥 그냥 등장인물만 같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실제 공연장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효과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물론 현실에서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있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색다른 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발전하면 화성에서 우주선 타고 날아오는 그런 가수가 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VR를 뒤집어 쓰고서 만약에 저런 걸 한다고 하면 좀 더 실제감이 느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는 가수들이 굳이 콘서트 앞두고 몸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아도 되네요 그냥 그래픽으로 이쁘게 잘 만들면 되지 뭐 포트나이트에도 작년 4월에 공연했던 스캇 같은 경우에 처음 등장신 자체가 상반신을 벗고 나왔었거든요 몸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실제도 운동 많이 하는 분이지만 정확한 지적이세요 뭔가 한번 뜨기만 하면 이제는 별로 뒤에는 할 일이 없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엔지니어들이 해주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국내에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메타부스 플랫폼 중에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제트가 제페토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블랙핑크가 팬사인을 했었거든요 팬사인에 몰린 인원이 한 5천만 명 가까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한 숫자거든요 팬사인들 5천만 명 하려고 하면 팬들이 쓰러지 원래 아티스트가 쓰러지잖아요 안 되지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아바타가 대신 해주니까 가능한 작업이죠 그냥 바로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죠 저런 게 되면 사람들이 재밌고 신기하고 좋아서 몰릴 거는 같아요 그걸 전제한다면 돈은 어떻게 법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메타부스 산업의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다섯 단계로 쪼개지긴 해요 깊게 들어가 갑자기 좀 깊게 들어가서 어려울 수가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반적인 게 인프라 당연히 뒤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아마존 앱 서비스 같은 네트워크가 당연히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하드웨어 자원을 요구하거든요 그 자원에 대한 인프라가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 수혜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십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프라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게 포트나이트건 제페토건 오늘 또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로블록스건 간에 플랫폼 사업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는데 우리가 플랫폼하고 콘텐츠를 묶어서만 이렇게 뭉퉁그려서 희미하게 보는데 사실 여기 약간 갈라져 있는 게 플랫폼 위에 콘텐츠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관점을 예를 들어 포트나이트 자체는 플랫폼인데 포트나이트가 그 안에 트래비스 스카츠나 BTS의 뮤직비디오를 갖고 오기도 했지만 나이키 같은 또는 마블의 브랜드를 갖고 와서 판매도 하거든요 플랫폼 안에 콘텐츠를 점점점점 올려서 디지털화된 재화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마트로 치면 일본에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마트를 지어주는 건설업체 그렇죠 두 번째는 플랫폼은 그 마트 세 번째는 말씀하신 콘텐츠라는 게 거기에 입점하는 몰들 상점들 몰들 맞습니다 메타버스에서 각각 그렇게 돈을 번다 네 그 위에 두 가지가 올라가긴 합니다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배워보죠 굉장히 또 큰 차이점을 두는 게 저는 이걸 경험의 접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흔히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때 또는 PC로 접속할 때 HMD 뒤집어쓰고 접속할 때 굉장히 다른 경험을 하는데 경험의 접점 싸움도 굉장히 첨예하기는 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저가로 시장에 들어와서 초기 아이폰 판매량만큼 판매한 걸로 집계되더라고요 오큘러스 캐스트 2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폰을 메인 접점으로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VR로 갈 거다 보고 있는 거죠 애플도 얘네가 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지금 내년도에 3,000달러 이상 맞아요 또 한동안 VR 시장에서 철수한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삼성 등등 기업들도 갑자기 최근에 언론 보도가 늘어나고 있죠 VR 장기 다쳤다고 그게 경험의 접점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사용자 층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사용자 층도 제가 굳이 분류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기업을 보면 크게 두 층이 나눠져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팬덤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메타버스 시장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인프라나 콘텐츠나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을 끌어들이는 모델이 있고요 별도의 자기만의 월드를 만든다 그렇죠 각각의 사례들을 좀 들어보면서 하자면 첫 번째는 BTS나 이런 것들일 것 같고 그렇죠 팬덤을 데리고서 시작한 업체의 대표적인 게 국내에서 빅히트가 만들어놓은 위버스 위버스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대척점에 있는 사례가 NC소프트가 많은 자원과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놓은 유니버스 그건 아까로 치면 마트 건물인 거고 유니버스에 콘텐츠나 사용자가 있어야 되니까 저쪽을 데리고 왔죠 CJ나 그쪽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영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군요 돈은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게임 엔진이라든가 그런 걸로 돈 버는 업체들이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인프라나 플랫폼 측면에서 기술적인 것들로 경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사실 좀 더 폭발적인 것은 그게 올라가는 콘텐츠 같아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팬사인회, 안무 이렇게 예전에는 어떤 물리적인 재화로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디지털 재화화 되고 이게 무한복제되면서 거래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경제 규모가 사실 굉장히 커지고요 혹시 위버스 들어가 보셨나요?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하도 뭐라고 그러길래 들어가 봤어요 위버스가 기본은 무료인데 거기에 아티스트만 들어가려고 하면 섭스크리션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몇만 원씩 그럼 사실 이제 그거를 많이 가입한다고 치세요 엄청난 또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죠 거기서 굿즈 구매한다고 보세요 그것도 매출이 되죠 근데 또 그거를 위버스 운영사 입장에서는 다이렉트 거래예요 중간에 그 누구도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렇죠 다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BTS니까 하는 거다 이건 내가 BTS 오빠들을 위해서 1년에 쓸 정도의 마음속의 예산이 이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BTS 오빠가 1월 1일 날 잠깐 이걸로 그냥 나 주라 하면 드리는 것이고 빵을 사 먹으라 그러면 BTS 빵 사 먹는 거고 그냥 그건 독특한 팬층 때문에 만들어진 고유의 커뮤니티이지 이게 다 될까? 예를 들면 3%가 뭘 만들면 되겠어요 그게?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해보실까요 같이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편적인 뭔가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팬서비스하는 공간을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 그 고민은 살짝 들더군요 지금 반대의 일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로블록스라는 미국의 플랫폼이 있는데 아마 뭐 지금 걔네가 좀 웃긴 게 원래 작년 12월에 상장한다고 했다가 도버데시나 상장하는 거 보더니 그래서 2월로 밀었다가 또 3월로 또 밀었더라고요 어차피 보던 거 보니까 근데 그 플랫폼의 특성을 보면 플랫폼이 있고 위에 콘텐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콘텐츠를 얘네는 전혀 만들지 않아요 외부에서 사오는 것도 없고 그냥 플랫폼만 갖고 있어요? 플랫폼만 있는데 구조가 걔네 플랫폼의 특성은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의 게임이건 놀이공간이나 그냥 빈 공간을 유저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무한정, 무료로 그래서 유저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콘텐츠 그 양이 몇 개냐 하면 5천만 개 정도 돼요 그거 자체가 이제 괜히 사업 모듈이 된 거죠 5천만 개 콘텐츠가 막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다 보면 로버스라고 하는 로블럭스 화폐를 쓸 수밖에 없게끔 자꾸 일이 생겨요 알겠어요 기존에 뭔가 유명한 분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걸 예를 들면 웹소설 마켓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런 비슷하죠 방금 말씀해주신 그거는 일종의 디스 인사이드 같은 느낌이네요 유저가 직접 크리에이지를 와서 니들이 맘대로 해 그래도 의외로 재밌다야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델이 하나씩 하나씩 비슷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소설 같은 경우에는 상호적인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읽고 끝나는 건데 로블럭스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면 대화도 가능하고 사람을 쫓아다닐 수도 있고 자기가 뭔가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즉 물리적인 공간에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실제감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수익 모델이 생기긴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오는 입장료를 받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즐기세요 라는 에버랜드 모델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입장은 자유롭게 공짜로 하시되 그때그때 이용하는 거가 알아서 저들이 내라는 거 내시면 됩니다 싫으면 마시고요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 로블럭스에서 사업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원 두세 명 거느리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억 넘게 번 친구들도 많이 있고 대학교 등록금 로블럭스로 만들었다는 학생들은 진짜 많고요 그렇더라고요 로블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예를 들면 뭘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던가요? 만약에 자기가 어떤 마을을 만들었어요 특이한 마을을 만들었는데 마을에 특정 공간이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권을 사야 돼 또는 마을에 사용하는 어떤 아이템이 있어 이거는 사야 돼 몇 개는 무료로 주지만 가서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구경받고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기 안에 뭘 사서 나는 그걸 하고 싶어 공간에 들어가서 놀고 싶고 아이템 받아서 내 아파트 꾸미고 싶어 그러면 그걸 로블럭스 처음에 로블럭스를 현찰 주고 사야 되거든요 로블럭스로 거래를 하고 맞는 사람 입장에 로블럭스가 쌓이게 되면 그게 환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일정 환율을 해서 달러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왜 그런 걸 하면서 돈을 써라고 하지만 그런 분이 지난주에는 용인 민속천 가서 15,000원 내고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7,000원어치 식혜도 사드시고 이쪽에서 보면 똑같은 바보 짓을 하신 거니까 넷플릭스 보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산업에서 지금도 돈 버는 업체들이 꽤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작을 했지만 대표적으로는 포트나이트도 그렇고 로블럭스도 그렇고 국내에서는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업체가 제페토 같은 업체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의 업체들도 좀 있어요 사실은 메타버스 개념이 좀 넓게 보면 네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기록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가장 초창기 모델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같은 거 그걸 좀 영리하게 운영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나이키 같은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제 휴대폰만 봐도 나이키 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달리기고 하나가 홈트레이닝 하는 앱이거든요 앱 이게 무료예요 그런데 그걸 깔고서 열심히 하면 운동 정보가 나이키가 싹싹싹 가져가죠 이걸 나이키가 십 몇 년 동안 해놨어요 그런데 나이키가 이걸 누적을 해서 결국 뭐에다 쓰냐 하면 자기네 비즈니스 개선하는데 엄청난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불규칙하게 뛰긴 뛰는 것 같다 정도를 가지고 뭘 개선을 해요 그걸로 여러 가지 광고를 때릴 수도 있고 달리는 경로를 알게 되면 그거 특화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겠죠 나중에 만약에 저같이 40대 후반에 운동 가끔씩 하는 교수한테는 어떤 공간에다 광고를 뛰고 언제쯤 뭘 보여줘야지 애가 훅해가지고 운동을 하겠다 개인의 활동을 알 수 있으니까 집단도 알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듣다 보니까 한 20년 좀 더 전이죠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천리안 하이텔 이 모델에서 좀 넘어가서 이른바 포탈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때는 포탈이 많았잖아요 심마니,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야후, 네이버도 있었고 맞아요 다음 추억의 명칭들이네요 구글 이런 애들이 나오면서 각자 서로 비슷한 걸 하겠다고 저거 한다면 나도 한다고 모이세요 모이세요 하고 콘텐츠 업체들은 이거 어디다 갖다 줘야 되나 다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잘하는 곳 한두 곳으로 모여서 지금의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됐고 구글이 됐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키는 그럼 이제 구글에 가서 광고도 하고 뭐 거기도 그렇게 진화한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야 이 메타버스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애들이 살아남을 건지 그걸 잘 찍어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게 접근하면 맞아요?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군웅할거의 시기인데 결국 사람이 10개 플랫폼을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몇 개의 단편적인 플랫폼으로 들어갈 거고 특히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Seamlessness라는 말이 있어요 Seamlessness가 뭐냐 하면 네 한 번 로그인해서 여러 개의 경험을 하고 싶다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게 로그인 로그아웃 하고 뒤집어 쓰고 벗고 뒤집어 쓰고 벗고 얼마나 불편해요 단절된 삶인데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오늘 한 번 손에 잡고 로그인하면 거기서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TV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 메인되는 몇 개의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시장이 좀 압축되는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전에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심마니가 군웅할거하던 그 시절일 수도 있으니까요 셋 다 없어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는 지금 나온 것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괜찮은 것 같으세요? 참고만 할게요 국내 플랫폼 중에는 전 네이버제트가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이버제 제페토하고 높게 보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국뽕일 수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포트나이트나 로블록스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현재 모델에서 몇 가지 바꾸지 않는 이상 그들이 메인 플랫폼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점이 저는 좀 많이 보여요 그럼 메인 플랫폼 후보가 없어요? 그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트랜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의 게임 굉장히 게임에 가깝거든요 지금은 게임성을 약간 버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네이버가 넘버원? 월드 넘버원? 네 제가 그렇다고 주식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현재까지 제페토가 가장 성장성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의 확장성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네이버 좋은지는 알겠는데 포탈로 그렇다고 이게 세계에 진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구글이 다 먹지 사실 제페토 플랫폼이 재밌는 점이 2018년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저 수가 한 2억 명 되거든요 이미 한반도를 넘어섰네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넘어섰어요 그 유저의 대부분이 해외의 유저예요 한 90% 가까이가 한글인들은 아니라 처음부터 월드 서비스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2억 명 그 2억 명은 되게 열심히 활동하는 2억 명이에요? 아니면 예전처럼 그냥 회원 가입하고 다시는 안 오시는 분들 많이 포함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많이 어나운스하고 계시지 않는데 활동률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암호화폐도 관계가 있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렇죠 암호화폐가 제 주변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대학원생들은 학생들 중에 등록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날려먹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어떤 키워드가 들리냐면 투자 화폐인데 투자한다는 개념 화폐는 써야 되는데 투자 수단으로 아직까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암호화폐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게 투자라는 단어와 연관건색이 덜 내려가고 화폐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가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디지털 화폐가 결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국내에서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발표된 게 있어요 아이템버스라고 해서 국내 게임회사 100군데가 모여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게임 속 아이템을 블록체인으로 유니크하게 보호해 줄 거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게임에 보면 칼이 있는데 칼 똑같은 걸 100개 찍어내요 그럼 내 칼하고 똑같은 칼 들고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재미는 없는데 칼이 사용하면서 낡기도 하고 김상균 거가 딱 돼야 되는데 이걸 블록체인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게임 2 내 거 게임이 있는 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머니와 똑같죠 그걸 왜 굳이 내 걸 보호해요 저게 돼요 그러면 블록체인이 되면 A게임에서 쓰던 돈을 B게임으로도 환율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열리는 거죠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한 게임 포카 치다가 그 돈으로 한 게임 고수석도 치잖아요 같은 회사가 아니어도 이제 그 네트워크에만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게 화폐가 통용이 되는 거죠 마치 국가 간 화폐 통용이 되는 거죠 아 다른 플랫폼에서 쓰던 것까지 네 이중 플랫폼 그러니까 몇 개의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거기 아 그거 고민되겠네요 그 플랫폼 입장에서는 야 저 화폐 받아줘 마라 할 텐데 그럼 생길 거예요 야 저쪽 유저들 생각하면 받아줘야지 저거 꼭 저거 들고 온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야 애매하다 그죠 그런 게 결국 메타버스 세상에서 동일하게 앞으로 암호화폐 더 넓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동 세븐넉에서 쓰던 칩을 강원랜드에 가면 받아줄 거냐 좋은 예시입니다 그 얘기인데 그때그때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 암호화폐의 원리가 적용될 거다 위조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굉장히 안전하죠 왜냐하면 특정 기업이 그걸 뒤에서 혼자 관리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거랑 요즘 암호화폐 가격 올라가는 거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원리가 쓰일 수도 있다 재밌네요 그래도 메타버스를 한 25분 정도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력이 좋아서 설명을 잘 들은 건지는 몰라도 제가 이해가 된 거 보면 꽤 많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해력이 좋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설명해 줬어야지 아직까지 몰랐잖아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이게 대세가 될까요? 아니면 제3의 싸이월드가 될까요? 저는 사실은 어느 순간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싸이월드처럼 날아가고 없다? 그게 아니라 일상화되기 때문에 모두가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이란 말, 세계에서 산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일상화되는 걸로 그냥 녹아들 것 같아요, 삶에 거기에서도 돈 쓰고 활동하고 하는 게 일상일 것이다 지금 인터넷 쓴다는 게 특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3프로TV도 어디 네이버 제트에 뭔가 채널 만들고 그러면 저희들도 다 이제 아바타로 나타나고 그러면 해외 유저들이 훨씬 더 재밌어 할 거예요 스튜디오도 여기도 멋있지만 더 멋있는 스튜디오 간에 만드셔서 굳이 이제 이런 거 공사 안 하고 그럼요 그냥 뒤에 깔면 되는데 아마 공사비 똑같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든 사람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200만 원 내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페토 안에 저희 대학을 만들었어요 저희 학생들이 강원대학교를 어떻게 왜 만들었냐면 대학생들 많이 쓰는 플랫폼 중에 에타 아세요? 에브리타임? 모르시는 분이시죠? 몰라요 에브리타임이 약간 학교에 대해서 속상한 거 뒷담화 그런 거 한 대학생들과 소통 관광이 있어요 대학생판 블라인드구나 맞아요, 블라인드 거기에 보면 강원대학교 칸이 있고 제가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저도 학생은 아니지만 잠입을 해서 보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강원대학교는 실존하는가? 음? 철학적이죠? 이게 뭔가 봤더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안 하니까 20학년 학교를 못 온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학교를 혹시 입학한 게 아닌가? 나는 맨날 줌을 통해서 강원대학교 들어가거든요 이 학교는 존재하는 거야? 이 질문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저희 수업 들었던 학생들하고 만들어보자고 제가 해서 처음엔 저희 대학을 다 만들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대학이 생각보다 땅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만 해가지고 고안 제패터 안에 만들었어요 저 학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료예요 직접 만드는데 사실 아주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비용 안 나갑니다 만들어놓고 신입생 몇십 명 저희 과학생들이 불러가지고 거기서 학교도 같이 투어 시켜주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바타를 이야기도 하고 학과 관련된 학교 생활하는 퀴즈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 걸 그럼 이제 학교도 그런 공간 안에서 실제로 이제 강의실 같은 것도 그래픽으로 만들면 진짜 그럴싸하고 학생 캐릭터가 들어가서 출석도 부르고 실제로 공부도 하고 강의도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 마인크래프트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긴 해요 MS 거 게임 공간 안에서 마인크래프트도 그렇게 스스로 빌드업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친한 선생님 중에도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그렇게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굳이 유튜브 안 하고 그걸로 하면 좋은 건 뭐예요? 거기다 하면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유튜브나 줌 같은 걸로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에 못 왔는데 사회에 관련된 수업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어려운 게 실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습 그렇죠 사회라고 하는 건 유튜브로 실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한 선생님 중에 어떤 걸 만들었냐면 마인크래프트 안에 딱 들어가면 중간 지점이 있고 나라를 몇 군데 만들어 줬어요 음 아이들이 6명씩 한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자원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줬어요 나라마다 여기는 나무 많이 주고 돌멩이 많이 주고 아 선생님이 만들라고 시켜요 직접 그럼 애들이 머리가 아픈 거죠 돌은 저기 있는데 나무밖에 없고 음 그럼 애들이 이제 그것도 무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이걸 이제 사실 유튜브는 말로밖에 못하니까 되게 정적인데 그건 실제 아바타 움직이고 자원 오고 가는 게 다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요 음 음 그러면 그냥 그 공간 안에 가상으로든 지도로든 입체적으로 전 세계를 잘 구현해 놓으면 네 네 저희 콘텐츠 중에 지구본연구소처럼 여기저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려주는 콘텐츠 있는데 네 네 직접 가볼 수 있다는 뜻이네요 아 그렇죠 굳이 자료화면 보시죠 안 하더라도 네 네 어 그게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그 콘텐츠를 보여주는 공간은 그 자료화면들이 가득한 네 이런저런 각종 도구들이 좋은 그 플랫폼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메인 플랫폼이 뭐가 될 거냐에 대한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네요 서로 그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많은 고민도 있고 시도도 있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것도 플랫폼 싸움이라면 플랫폼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공간 그런 상점이라는 게 예전 개념으로 보면 홈페이지랑 비슷한 거라서 홈페이지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파는 업체도 있지만 결국은 그거는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야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네 네 결국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근하는 검색 엔진이 결국은 포털 역할을 하겠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그런 플랫폼을 만든 데도 그런 처랑 깔려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접근 채널을 지고 있으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채널도 우리가 가질 거야 메타버스로도 들어와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다양한 어디 더 좋은 곳이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저쪽으로 가게 해줄게 그렇죠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일상화되고 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라고 질문 드리면 지금 꽤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고 네 네 좋아지기만 할까요? 혹시 걱정되는 건 뭐예요? 제가 실제 관찰했던 사례들이 좀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뭐 다른 방송사의 요청으로 이제 관찰 카메라 달아가지고 가정들을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양해를 구하고서 네 네 그때 제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이제 그런 거 카메라 달아놓으면 가족들이 저녁을 같이 안 먹다가도 모여서 먹어요 식사를 어색하게 어색하게 아버지가 괜히 집에 와서 또 자켓 안 보드시고 네 근데 네 명이 식사를 하는데 엄마 아빠 애들 둘 근데 식사를 6시, 7시에 딱 마치고서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카메라를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은 안 하는데 구석구석 가서 앉아있어요 앉아서 스판트폰 들고 네 각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는 로블록스하고 큰아이는 작은아이는 제펠토하고 아빠는 저희 가서 낮에 못 봤던 회사 LMS 들어가서 승진하는 거 관리하는 강의 보고 있고 어머니는 저기 가서 또 무슨 온라인 게임하고 계시고 네 이러고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죠 저녁 드신 후에 3시간 동안 뭐 했어요? 같이 뭐 한 게 있나요? 그러면 저녁 먹고 3시간 동안 같이 누워서 놀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놀았다? 네 근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3미터 안의 공간에 있었는데 각자 자기만의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있었고 심지어 상대방이 어느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뭐 하는지는 아예 몰라요 그러나 상대방은 없는 공간이겠네요 내가 들어간 메타버스에 아빠 엄마는 없네 그렇죠 여기도 걱정되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하면 결국 이게 집단이나 세대 간 깊은 단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안 좋은 역할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쪽에 너무 몰입하면 그렇죠 에이 뭐 설마 카톡방 때문에 가족이 깨지지는 않았잖아요 카톡방이 물론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과몰입이 걱정된다는 건 어찌 보면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거 포텐셜 대단하다는 뜻인데? 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만 해도 유튜브도 많이 쓴다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자녀분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사용량이 2.5배 정도로 로블럭스 사용량이 집계되거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써요 유튜브 청소년들 유튜브 안 본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유튜브보다 2.5배 넷플릭스보다 16배를 10대 초반 중반 청소년들 미국에는 그걸 이미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친구가 하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접하게 돼서 빠져드는 거예요? 네트워크 효과 아까 친구가 한다는 얘기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야지 친구들이 있고 재미있는 걸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 선택성은 있긴 한데 1차원적인 거든요 받는 공간 정보를 받는 공간인데 로블럭스를 들어가면 내가 크리에이션 할 수가 있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런 욕구가 현실에서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자꾸 들어가고 싶은 거죠 나는 만들고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유튜브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잘 안 보고 또 약간 제한되어 있는 영상 위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럼 앞으로 그 세대들이 성장하고 나면 요즘 어른들이 네이버 카페 들어가듯이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은 또 그 공간이 활동 무대가 돼서 그 안에서 다만 고민만 좀 달라지는 내 집 마련 이런 얘기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공간화가 된다는 게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게 제가 앞서 로블럭스에 만들어진 월드가 5천만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월드 하나의 크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공학자는 이상한 거 계산해보기 좋아하니까 한 공간을 100m 곱하기 100m 사이즈로 계산해봤어요 도대체 5천만 개의 공간은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땅덩어리일까 아 이미 존재는 한다고 하는데 제가 치화를 해봤더니 5천만 헥타르가 나오더라고요 면적으로 그럼 지구 표면에 어떻게 그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대한민국 면적이 천만의 탈이에요 천만의 탈을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5배가 이미 로블럭스라고 하는 웹서버가 어딘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구현은 되어 있으니까 딱 그 크기보다 작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겠네요 가입자만 늘어나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 공간이 크다는 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걱정되는 지점은 그 안에 그럼 현실 세계처럼 CCTV도 달려있고 경찰들도 페트롤을 돌고 이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페트롤이 돌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공간에는 아이들이 동시에 몇십 명씩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어른들이 아이들인 것처럼 들어가기도 하고 어른들끼리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감시하거나 관리해주는 역할은 특정 회사가 맡고 있는데 그 회사가 현실 세계의 정부기관들처럼 그런 행동을 열심히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래서 범죄 새로운 다양한 범죄의 발생 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요 저도 이거 이제 이 직업 올해는 못하겠네요 저는 아니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며 범죄가 일어난다 한들 예를 들면 제가 꿈속에서 무슨 옷가게 가서 물건을 훔쳐와요 범죄죠 그러나 꿈속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꿈에서 왜 경찰이 나타나지 않았어 도대체 이 꿈의 질서가 없네 꿈의 세계는 너무 문제야 이런 얘기도 들려서 꿈을 혼자 꾸시는 건데 그 세상은 여럿이 있고 실제 세상하고 약간 연결성이 있잖아요 실제 범죄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범죄는 이런 거예요 아이템 뺏는 거 내가 돈 주고 산 아이템인데 이렇게 거래하자라고 해놓고서 물건 들고 도망가는 거 그거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이건 그나마 약과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이랑 이 사람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나쁜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약간 그루밍 하듯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친밀해 주고 아이템 주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우리 이제 친해졌으니까 근처 햄버거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현실 세계로 현실 세계로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가끔 온라인 공간에서 싸우다가 현피 뜨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에 게시판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인터넷 게시판은 디지털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자화 돼 있기 때문에 기록을 기술적으로 검색하거나 보기가 굉장히 편한데 그 3D 공간 상에서는 사람이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선택 같은 정보들 이런 정보들은 분석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기록이 안 남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CCTV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해보셨어요 교수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어떤 서비스들이 나올 때 점점 중독성이 강해져서 못 빠져나오는 서비스가 있고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쓰다가 지겨워져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슬슬 싫어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아직 페이스북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게 대체로는 어떤 지겨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메타버스는 어느 쪽일까 그냥 그거는 써봐야 아는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상승 곡선인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네트워크 기반 유저 풀을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풀에서는 처음에 천천히 올라가다가 유저가 급증해서 완만하게 가면서 완만한 곡선이 너무 오래 지나가면 이 플랫폼이 세태로 돌아가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메타버스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급성장할 확률이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쯤에 세태되고 어떤 걸로 대체될지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 것 중에 대표적인 지점이 사용자 접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디바이스 업체나 VR 업체들이 다양한 장비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아마 약간 디펙토 스탠다드가 등장할 건데 아직까지 디펙토로 보일 만한 게 사실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산업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미 존재하는 기업들 혹은 자금들이 우리 인터넷 초기로 돌아가 보면 홈페이지조차 없었던 기업이 지금은 인터넷 마케팅에 성공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존 기업들의 변화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니까 그거를 만드는 기업 운영하는 기업 이런 각종 수입 모델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만들기는 어렵고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코카콜라가 만든 무슨 메타버스 공간이 있다고 해도 굳이 거기 왜 가겠어요 어떤 시너지나 없을 텐데 그러나 오프라인의 다른 기업들도 그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회사가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활용도도 높고 활용할 경우에 포텐셜이 커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옷 언빛 떠오르는 건 옷 같은 거는 거기서도 똑같이 팔면 캐릭터한테 입힐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쁘네 때깔 좋네 맞아요 그러면 야 나이키 운동화가 저기서도 한 500명 켈러 팔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코카콜라는 거기 그 캐릭터한테 먹여주고 끝내는 건데 그렇죠 그 놈은 목 안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 얘는 여기서 팔기 참 쉽지 않겠다 콜라 10병 마셨음이라고 깜빡깜빡 떠 있는 것도 웃기고 그래요? 현재 가장 시장 진입이 빠른 기업들은 원래 재화 자체가 디지털화 돼 있는 회사들 음반이나 이런 비디오 같은 아티스트 개념이죠 그들은 갖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이미 디지털화 돼 있거나 디지털화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위버스처럼 시장 진입이 빠른 업체가 그렇고요 네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던 의료 업체 패션 업체나 명품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로이비통 프라다 구찌 많이 진출했어요 그들이 뭐라는 거냐 하면 브랜드 경험을 키워주기 위한 마케팅 공간으로 쓰기도 하지만 네 자기네 브랜드 실제 판매도 해요 구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페토랑 물건 판 지가 오래됐거든요 제페토에 들어가면 한 자켓이나 이런 거 하나당 몇천 원 정도 구찌 거 사서 입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음료수 말씀하셨는데 좀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아바타가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동 패턴 이런 거를 코카콜라를 마시면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는 것처럼 약간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서 좀 더 공간을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든가 하루 동안 이런 식으로 디지털라이즈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멘붕이 오신 표정이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얼핏 생각한 게 그 돈을 과연 코카콜라한테 줄까 아니면 그 플랫폼 회사가 야 우리가 새로 만든 이 아이템이 음료수야 이거 먹으면 활동력이 좋아지는 거라서 아마 이거 하나에 2천 원에 살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다 코카콜라 브랜드를 붙여줄게 돈 내 차라리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코카콜라 더 사 마실 거 아니냐 마음에 안 들면 8.15 콜라한테 간다 그렇죠 돈을 누가 낼지는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이건 코카콜라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브랜드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맞네요 브랜드 가치가 높으면 판촉으로 더 브랜드 갖다 쓸 수 있고 독특한 것도 있어요 만약에 디지털화가 안 될 것 같은 회사 중에 일본에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요즘에 줌이나 웹엑스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면 사람들이 얼굴 꾸미는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받아 하기도 한다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상으로 화장해 주는 툴들도 있거든요 일본 회사들은 일본 회사들은 그런 것도 이미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망의 용량 이런데 부하를 주든가 아직은 사용자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 이슈들은 없습니까 보면 다양한 그래픽 화려하게 이거의 핵심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픽도 이쁘고 해서 그 자체가 느낌이 좋아야 계속 사람들이 여기 머무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실감의 정도 맞아요 중요한 지점이신데 사실은 뭐 이유를 그것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5G, 6G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대여폭도 큰 것 같아요 지금 넷플릭스 보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히 빠르긴 해요 넷플릭스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VR을 놓고 본다고 하면 한쪽 눈당 최소 4K 좀 더 갈라고 하면 8K 정도 해상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대여폭으로는 사실 버벅거리죠 완전히 우리가 VR 기반의 메타버스로 가서 이거를 하루에 한두 시간 쓰고 벗는 VR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써서 5시간, 6시간 시 미스니스하게 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대여폭으로는 감당이 안 될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공간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VR 안경 끼고 보는 게 왔답니까? 이른바 좀 더 진보가 되면 아마 렌즈 형태로 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진영만 봐도 오큘러스도 만들지만 레이벤하고 해서 선글라스 모델도 만들고 있거든요 AR 형태로 결국 우리가 안경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감이 거의 없잖아요 원래 쓰던 도구를 입혀주는 게 가장 사람들한테 인지적으로 좋거든요 받아들이기에서 안경에다가 AR 형태로 하거나 또는 좀 더 패션을 따지는 분들은 이것도 거치적용 쓸었다 하면 렌즈를 끼게끔 하면 아마 그거는 시장 진입에 굉장히 용이해질 겁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는 업종 분석도 많이 어려워지겠네요 이게 게임주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게임이면 딱 정확히 게임이지 이건 게임인 거 게임 아닌 거는 딱 구별이 되는데 이제는 공간이 대부분 그렇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들어가야 되면 당분간은 게임주가 게임 관련된 어떤 플랫폼이나 게임 관련된 엔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좀 더 주목할 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엔진이죠 게임은 오히려 경쟁자 같은데요 여기서 시간 쓰고 게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게임 회사들이 앞서 포트나이트처럼 게임 회사 사실 여러 가지 원천 기술 많이 갖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기술도 갖고 있고 상호작용 유도하는 거 조작법에 대한 거 사용자들 그리고 나가려고 할 때 붙잡아 넣는 과금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을 새롭게 그들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노하우로 메타버스 플랫폼화 진화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기술이에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생길까요? 제가 그 질문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검색엔진은 구글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네이버나 이런 걸로 단순화되는 분위기인데 검색엔진 몇 가지 쓰시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전 종료 구글과 네이버만 왔다 갔다 합니다 메타버스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피로도가 느껴지거든요 접속의 피로도가 내가 사용하는 환경이 상호 호환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인터 오프러빌리티라고 부르는 개념인데 메타버스도 여러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데이터 호환이 안 돼서 내가 새로 입력해야 되고 나라는 걸 새로 설명해야 되면 피곤하잖아요 결국 메인 플랫폼 몇 개가 마음이 들면 그것끼리만 왔다 갔다 하면 쓸 거예요 그 안에서 뭘 하고 말지 그렇죠 다만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포털은 검색엔진은 저도 한두 가지밖에 없고 한두 가지밖에 안 쓰는데 방문하는 홈페이지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 포탈이 다 근데 잡고 있잖아요 물론 그 포탈은 그 중간에 문지기 역할만 해주고 넘겨주는 것인데 오늘 설명해 주신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포탈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각각의 다양한 홈페이지들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이버를 통해서 만약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중앙일보 홈페이지 이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공간은 네이버냐 아니면 중앙일보 홈페이지냐 네이버인데 네이버 안에 중앙일보로 다시 들어가는 것 같지 않은 형태로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메타버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 약간이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언론사건 다른데 홈페이지 들어갈 때 아이디가 연동되는 거 있잖아요 소셜 로그인 개념 그게 이제 약간 인터 오프러빌리티의 초기 모델처럼 구현이 돼 있는 건데 그것만 갖고 달성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겠네요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네이버도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중앙일보도 만들어야 되면 중앙일보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최근에 하루에 한 세뇌통식 메일이 오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안타까운 질문인데 메타버스를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요즘에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나는 뭐 언론홍보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요즘 언론사의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언론을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를 만들고 싶어요 교수님 또 나는 뭐 어떤 지역에서 전통 문화학을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게 근데 그분들은 당연히 빅테크 쪽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금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아닌데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죠 돈 많이 드는 일인데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는 플랫폼 새로 만들지 마시고 원래 있던 플랫폼에 들어가서 거기다 작은 월드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건 자본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제가 궁금한 질문은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꼭 이제 저희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 프로 저거는 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정말 중요한 질문은 안 하고 쟤 좀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럴 리가요 사실은 저 속마음은 그래 나 좀 좀 빼줘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해 주시려는 말씀 있었는데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 부분이 좀 있죠 거의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하는 측면에서 전통 매체와 메타버스의 차이점을 보시거나 또는 메타버스에 혹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면 좋을까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인류 문명이 발달되고 분화되어서 퍼졌던 매개체 중에 하나가 저는 향신료라고 보거든요 향신료, 스파이스 근데 제가 이제 메타버스 개념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영어 단어를 적고 나서 보니까 일부러 뚜드려 맞춘 건 아닌데 앞글자가 S, P, I, C, E가 딱 돼요 스파이스예요 그냥 향신료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머릿속에 각각이 뭐의 의미예요? 스파이스 중에 S 맨 첫 번째 스파이스 중에 S가 simlessness 그러니까 한 번 공간이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면 돼 그게 세상이니까 처음에 S고요 그다음에 P는 뭐냐면 이왕이면 VR을 쓰건 렌즈를 끼건 간에 실제감이 있으면 좋겠다 물리적인 공간처럼 내가 같이 있다는 느낌 실제감 그게 이제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고 세 번째가 I Interpolability는 매번 데이터를 새로 보내야 되고 로그인을 해야 되고 여기 쓰던 화폐가 저희가 못 쓰게 되고 여기 있던 아이템이 저희가 다시 초기화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 나와 두세 개의 메타버스 쌓이다가 데이터가 서로 다 호환돼서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이제 세 번째 상호 운영성 Interpolability고 네 번째가 C잖아요 C는 Concurrence 네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있었던 비디오 게임기 들어가면 서울만한 땅이 있어 그래서 나 혼자 칼싸움하고 노는 건데 이거 메타버스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있잖아요 세상에 남겨준 혼자 이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Concurrence 개념이 등장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세상을 돌리는 피와 같은 거 우리가 돈 얘기하잖아요 이코노미, 경제 마지막 알파벳 E가 이코노미입니다 거기서 돈을 더 쓸 수도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저도 그 활동을 시작하면 제가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제가 쓰는 생활비나 비용보다 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는 녀석을 위해서 쓰게 되는 그런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진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쓰면서 소비량이 좀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이 그렇죠 그러면서 좋아진 것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24시간이라고 하는 건 동일하니까 그쪽에다 시간을 쓰게 되면 뭔가 다른 활동을 안 하겠네요 저는 맞습니다 전통산업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 극장 또는 오프라인 놀이공원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매장 크게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내 매장 극장을 운영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어떤 시간이 줄어들까 직장에서 나를 편하게 놀라고 할 리는 없고 잠자는 시간 줄일 수도 없고 밥은 새끼 먹어야 되고 친구들 덜 만나거나 친구들을 그 공간에서 만나겠네요 그렇죠 저도 작년 연말 송년회를 이거 뒤집어 쓰고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많이 했거든요 일단 모이지 못하니까 나름 또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게요 어찌 보면 이게 인류가 고민하는 현재의 문제에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 경기가 잘 안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전의 결과물이라서 피할 수 없는 이 양극화 때문에 어떤 분들은 돈이 많고 여윳돈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자꾸 돈이 모자라는데 이걸 풀어내는 건 여윳돈 있는 분이 돈을 좀 더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분들도 쓰느라고 쓰는데도 쓸 만한 게 없으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쓰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뛰어가서 억지로 하든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는데 이분들이 돈 쓸 명분이나 재미를 이 공간에서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되겠네요 어찌 보면 또 그 돈을 정부가 50%를 세금으로 뛰어가든 사이버 공간에서는 뭐라고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예전으로 봤을 때 블루오션이 생기는 거죠 걱정도 일부 듭니다만 또 여러 가지 희망도 함께 보여주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강원대 김상균 교수와 함께 했고요 김 교수님도 이제 더 이상 여기까지만 일단은 가르쳐주고 다음에 궁금증 또 쌓이면 그때 불러라 나는 몇 년간 공부해서 책도 썼는데 어떻게 한 시간 안에 다 먹으려고 그러냐 라는 뉘앙스에 눈빛을 주셔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의 한 번 더 나아가 이어서 945g 이번 주에 듣고 듣고